잠깐만 뒤로 돌아보세요 하늘이... 알겠어요? 진짜 웃긴다 자, 제가 흙을 먼저 잘라줄게요 흙을 먼저 잘라줄게요 흙을 먼저 잘라줄게요 이거 엉둥이로 써봤어요? 엉둥이가 이렇게 막 짜는 거 같아요 흙을 먼저 잘라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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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술살울FL 술살울살ayo 술살 술살 iest il정다른 그냥 물고기 꼬리로 좋아요. 웃긴데? 괜찮아요. 고래 들어갑니다. 눈 먼저 박아주고요. 다음에 입 들어갑니다. 귀엽다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너무 귀여운데요? 응. 이렇게 한 주먹 다리 흙을 해서 어깨를 이렇게 밀어줍니다. 그거 그걸로 찍고 있어요. 버드... 버드아이듀? 그게 뭐예요? 그거 배웠잖아요, 우리. 우리 수업 같이 들었잖아요. 지금 붙이고 있는 건 뭔가요? 아, 이거요? 네. 양쪽. 아, 진짜 예쁘다. 진짜 괜찮아요, 우리 수업 같이. 또.. 책을 들어주고 있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이건 진짜 신난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